마켓 스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을 수도 있는데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소폭 반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델리 스피인을 보니까 오후장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평하게 되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에 코스피를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는 좀 아찔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한 2774천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SK하이닉스가 꼬리를 달고 또 이 D10은 삼성전자가 끌어올리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캔들을 오일선 위에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보시게 되면요. 장중에요. 장중에 이 마이너스 건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는 1, 1, 0.11 정도 움직이다가 장중에 한 10시쯤 넘었었죠. 그 이후에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역시 주도주라는 거를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끌어올려가지고요. 지금 현재 2,793선에 오일선에 안착시키는 자리입니다. 역시 오늘도 무엇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리 매수를 통해가지고 반도체를 음봉 공약을 통해가지고 담아 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상그레 연속 음봉을 깊게 보였었던 현대차까지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지캔들이 나오는 모습으로 인해가지고 역시나 코스피 시장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이 시장이 오늘 오전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인 반등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거의 천억 이상의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도 기간은 매도 후에 거래소 쪽에 대형주를 담는 모습과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당 관련되어 있는 금융과 보험 생명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은 저점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장은 상승 종목 수가 평균적으로 1,000개 이상, 좀 많으면 1,200개 이상의 종목들로 나와야지 반등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상승 종목 수를 1,200개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반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400개, 414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161개인 걸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외국인들은 천억, 외국인들의 천억은 선별적으로 편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고 그 편식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선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에 그러면 저점의 종목과 추세,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섹터가 그러면 어디인지 잠시 후에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섹터를 알려면 이들 스핀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금융증권 이쪽이 튀어오르고요. 그리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 섹터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5장에 핫하구나, 이걸 좀 느끼시면 되는데 어떤 테마를 먼저 볼까요? 오늘 전기차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전기차, 테슬라의 급등 소식과 함께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기차 종목들이 드디어 저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고 있고, 특히나 오늘은 전기차를 어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에코프로 가족들을 설명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기차 가족들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전기차 가족은 포스코 가족들로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해드리면 포스코 홀딩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들고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그리고 저점을 찾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최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반기 대비 상반기 대비 상반기 하반기까지 영업 레벨 업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1년 가까이 우하향의 하락 추세를 나오고는 있으나 여러분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하향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입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그의 기간도 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도요. 전 분기 대비 91% 상장한 5,800억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도 21% 상장한 7,095억의 컨센서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를 좋아하신 분들은 오늘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종합점수는 59점 밖에는 사실 안 합니다. 이유는 21선 상장 지금 정암 받고 있고 아직까지 61선 돌파 후에 짝꿍댕이 패턴의 모습 다시 말해서 N자 그리고 짝다리 패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점수는 낮으나 현재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 하방보다도 상방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는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전기차 쪽에 우리 전기차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소재기업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캠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테슬라의 주가가 10% 껑충 뛰어오르면서 2차 전지 훈풍이 불 때에 항상 찾아다니는 종목 포스코 퓨처캠입니다.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응급제 공급망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뿐만 아니라 올해보다도 내년에 중국의 응급제 시장의 점율 90%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포스코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겹상승의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조금 차트가 괜찮죠. 다시 말해서 3저점을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리에서 더디어 21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추식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위험선,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선이 뭐냐. 21선입니다. 21선이 주주로 오랫동 우하향할 때 매번 이 5일선 부딪히고 부딪히죠. 다시 말해서 21선을 저항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뚫어줄 때 수렴, 수렴, 수렴을 통해 안착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튀어오를 때 이게 짝꿍뎅이뿐만 아니라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1선과 61선, 20평균 가격과 60평균 가격을 수렴하고 있는 현재 음봉의 자리는 음봉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고 오늘 점수가 몇 점? 63전이면 이제는 잽을 치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종목.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앤솔 같은 경우에 비교적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LFP 배터리를 프랑스 르노에 수주했잖아요.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이고 중국 시장의 먹거리 우리가 뺏어왔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한 이슈가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많이 잡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기 테마야 쪽에서도 잡히고 역종 상의도 당연히 있고요. 맞습니다. 이거 좀 봐주시죠. 오늘 바이오는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선택을 좀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쪽은 릴리아릴리아라든지 노보드 디스크에 써 올린 전 세계의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분위기와 함께 오늘은 반대로 HLB에 다시 한 번 더 FD 승인 재추진 과정에 오늘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 모습을 냅니다. 제일 먼저 HLB 본주를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장중에 아찔하게 음봉도 냈지만은 오늘 지금 망치로 지금 상한가로 붙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가가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오늘 지금 커스탑에 외국인들의 이 천억 가까이 매수에 집중되고 있는 곳은 HLB 쪽에 단기적 모멘텀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LB 쪽에 지금 현재 35만 8천 주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5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현재 바닥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이 FD 재추진하는 이 분위기는 외국인 기관들에게는 단기 플레이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딱뿐만 아니라 트레이딩은 가능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얘도 지금 그 상한가 분위기가 좀 나고 있죠. HLB 생명과학인데 리버산은 위해 국내 판권 보유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제약 그리고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연달아 쓰신 상한가 붙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잔량이 쌓이게 되면 또 내일 갭상성도 날 수 있는데 상한가 상딱 잡기에 좀 능하지 못하시거나 좀 트레이딩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내일 아침에 장중에 모니터를 보면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상딱 잡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이유가 뭐냐. 지금 시장은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하고요.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에서는 단기 플레이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첫날에 따라붙어야지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기사와 여러 가지 찌라시 그런 SNS를 통해서 뒤따라붙으면 늦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두 번째 바이오 쪽에는 HLB 가족들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하게 하라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 코스닥 시장에서 HLB 그룹주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투자 전략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다뤄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봐야 할 섹터가 있다면 자동차입니다. 역시 자동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형주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다면 또 한쪽의 섹터죠. 자동차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는 과거에 같았으면 당연히 기아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현대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현대차가 이제는 저점이 지지캔들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악재가 좀 있었죠.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 다시 말해 21선의 이탈 후에 오늘은 갭상승에 바디가 지금 잉탱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선 살짝 저항을 좀 받고는 있지만요. 지지캔들 한두 개가 나온 이후에는 5일선 안착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점수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5일선 위에 있을 때는 80점 위에 올라가고 20일선 샌드위치 때는 70점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21선 저항받는 윗고리에 지금 도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입은 가능하나, 트레이딩 간점. 또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요. 지지캔들 한두 개 나왔을 때 여러분들 꼭 담아야 되는 종목. 현대차가 현재 점수 67점에 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 무상증자뿐만 아니라 배당 정책 효과까지 열일 수 있는데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 혈음하고는 전혀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 지금 6.7% 올림증이면서 쌍그레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 부담되시는 분들은 내일 5일선에 붙일 때 여러분 꼭 관심을 보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일 때 5일선 매번 하루하루마다 5일선 붙임에서 올렸기 때문에 내일은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현대글로비스이지만 오늘보다도 내일 은봉 공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동차의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패를 통해서 5장 관심주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상승률 점검 제가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관심주 Y씨는요. 현재까지 14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월 12일 실내 콘투는 106% 그리고 4월 12일 제시한 LS 에코에너지가 현재까지 138% 약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17일 토니모리는 126.1%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또 관심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매번 두 종목만 공개해 주시고 한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 주시는데 여기서 공개할 공약주는요? 네, 첫 번째로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접점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자리는 진입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어제 그리고 3일째, 3일 연속 지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요. 올해 LFP 양극제의 파일럿 라인을 완공 후에 내년에 양산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올해 영업이익인 2분기 1분기 적자, 2분기까지 사실 좀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확실한 턴 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이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장에 악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산척 동작뿐만 아니라 저 멀리 땅끝마을의 해남에 배추농사 짓는 김 씨 아저씨까지 모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작년에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호재만 알고 있었죠. 그 자리는 오히려 더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센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쌍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악재뿐 밖에 없는 이 에코프로가 오히려 더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점은 뭐다? 외국인 기관이 사냐 안 사냐만 보고 현재 추세를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 쌍끄리 매수는요. 저점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자기들은 바깥으로는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에코프로,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의제가 동일합니다. 10만 5천 원에 손재가 8만 8천 5백 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0만 5천 원이 도착하게 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예상하는 2차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3차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어제와 동일하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릴 내용은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미드니켈, LFP뿐만 아울러서 올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뿐만 아니라 내년에 리투민산철, LFP, LFP, 양극제, 양산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이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한 우리의 에코프로 BM은 현재 메리트 있는 가격대, 다시 말해서 10만 8천 9백 원 자리에서는 이제 눈 감고 배팅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 누구다? 기관과 외국인, 제일 중요한 기관과 외국인은 산다, 판다, 사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 외국계 기관 오늘 쌍끄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접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 20에서 뚫어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가격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26만 원에 손절가 17만 7천 원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에코프로와 또 에코프로 BM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장 관심주 전략에 대한 매매 포인트, 매매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보는 너튜브에서 말씀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 너튜브 오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어려운 장에서도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죠?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 채널이 1시가 끝나면 2시 딱 돼서 재방송으로 오늘 오전장 이데일리온, 이데일리스피 라이브 방송을 혹시 재방송을 살짝 보십시오. 오늘 2차 전지로 얼마나 화끈하게 오늘 수익을 넣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는 방송 이데일리스피, 이데일리온 라이브 방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방송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내일 오전장 8시 30분 개장 전에 분석 한번 하고 시장 문 열고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데일리스피의 전광판을 보고 이데일리 차트를 보면서 찐인지 간지 다시 말해서 스윙인지 대위인지 보고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QR코드 있죠? QR코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데일리스피는 시장의 흐름을 꿰뚫면서도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전략인데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전략으로 보답해 주십시오.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